지적공부 이 지적공부는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종이로 만들어졌던 걸 얘기하겠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할 겁니다. 3가지 형태가 있죠. 대장형태, 도면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형태는 4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위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형태는 2가지죠.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2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형태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먼저 소재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빠짐없이 등록을 한다고 했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였습니다. 뭐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면적이 등록된... 아, 그러면 부호는 24개는 두 문자고 4개는 차 문자였죠. 차 문자는 차, 장, 천, 원이었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도 두 가지점 지적도, 임야도 자표값은 자표 등록부 또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맨 위에 거 4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하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4개의 장부에 축척이 등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우셨고 혹시 그것도 했습니까?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두 가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대지권 등록부 이 정도 외우시면 거의 90%가 해결이 된 거예요. 거의 두 문제는 득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한 정보도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5가지를 이것만 좀 외우듯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상 뭘까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상 뭘까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상 뭘까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를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들은 흔적은 있죠? 네. 네. 흔적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과 토지 이동 아니요.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토지 이동이라 하면 뭐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고 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했고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소유자 정리와 토지 이동 정리를 합해서 지적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적 정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테고 이번에는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어요. 토지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 그렇죠.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가 있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서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가 있었죠? 등, 축, 지, 도, 해 지금 하나도 안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네 괜찮아요. 아직 1월 달이니까 한 적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등은 뭡니까? 등록상 정적, 축은 축첩 변경, 지는 지번 변경, 토는 토지 표시 방법 변경, 행은 행정구역 변경, 그 명칭 변경, 이를 등축, 지, 도, 행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어요. 이때 일반적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이었는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이 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뭐였습니까? 임야 대장, 임야 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했고 이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그 역은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즉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이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꿀 때는 등록 전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등록 전환은 축첩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이 축첩의 변화는 축적 변경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목 변경도 수반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물론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세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합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바뀌지 않은 토지가 있을 텐데 그 토지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테고 세 번째, 분할.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분할의 경우 예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병도 원칙은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12개의 지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1가지는 지목이 부인데 부채, 공장할 때 부는 공동주택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주는 것. 이거 원칙적인 지목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해수면이 올라갔을 때 해양과 토지는 바다에 잠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적공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내용을 말소시키는 것.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상 정정 혹시 했습니까? 등록상 정정. 안 했나요? 네. 등록상 정정은 그 개념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한필치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등록이 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것을 공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 이를 등록상 오류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록상 오류정정은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역수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집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공간정보법에 10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10가지를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골라내시면 돼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구태여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면 그때도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하게 될 겁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이 원칙인데요. 보통은 소유자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몰라요. 따라서 정정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사전에 정정 이전에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통지했다면 사후에는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위해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변경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된 이유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은 축척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 즉,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는 것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게 축척변경이지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척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하나 더 이 축척변경은 예전에는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직권에 의한 축척변경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축척변경은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데 이때 신청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신청이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요.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136쪽에 지적측령을 보십니다. 지적측령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지적수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 구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 지, 지, 면, 경, 자표가 있었습니다. 소는 소재가 될 테고 지는 지번이 될 테고 지는 지목, 면은 면적, 경은 경계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보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경계 자표값은 이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경계를 수집하는 게 평판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판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지면 그 경계 안에 들어오는 넓이가 뭡니까? 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넓이를 구하는 게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져야지만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자표값이 있을 때도 면적을 측정할 수 있죠. 이 자표값은 보통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자표값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토지정보죠. 토지정보입니다. 그렇죠. 지는 토지, 적은 정보. 따라서 토지정보를 수집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겠습니까? 지적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적측량. 토지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 지적측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 경계, 자표값이 여기에 복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복원이 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되니까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수집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등록할 때의 측량의 방법과 이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등록할 때의 평판 측량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복원이 이루어질 때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위 측량 방법으로 복원을 한다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이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이 토지 위에 복원이 될 때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등록은 공시목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맞습니까? 공시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면접경계의 자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는 공시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공시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인접토지와 경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복원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복원단계의 경우에는 공시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등록할 때는 공시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원할 때는 공시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굳혀요.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원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이것을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등록된 정보들을 토지 위에 복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복원단계에서는 지적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복원단계의 경우에는 지적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정리된 내용을 토지 위에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을 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지적정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 등록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게 면적 측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의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진 다음에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진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측정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려진 것을 여기에 복원한 다음에 여기서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보통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직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지적증량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원단계의 지적증량은 네 개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등록할 때와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는 것 두 번째 검사 측량이 필요 없다는 것 세 번째 지적정리도 필요 없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원단계의 측량은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갖는 복원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계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복원단계의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측량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측량은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면적 경계 좌표값을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측량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은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아니면 시 도지사가 이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막혀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막혀놨냐면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 지적측량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기관은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한국 국토 국토정보공사라는 법인에게 맡겨놨고요. 또 하나는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이 둘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은 국가기관이 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가 이 지적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측량은 이 둘이 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마저도 얘네 둘이 한다면 그 성과를 검사하는 것마저도 이 둘이 한다면 검사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적측량 수행자가 행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검사측량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지적측량을 해서 그 성과가 나왔을 때 그 검사도 얘네가 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측량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지만 검사측량만큼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토지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이 검사측량을 수행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토지나 또는 원칙적인 검사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즉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법인은요. 옛날에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렸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대한지적공사. 그런데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일종의 공법인이에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설치한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일개 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측량업을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측량업자는 이 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등록하냐면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대부분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이 지적측량업만큼은 시 도지사가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더 기억해 두십니다. 이게 지적측량이라는 기본 내용이 될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죠?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 싶어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측량기구. 평판, 전자평판 좀 이따 나오는데요. 측량기구를 먼저 보죠.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판이라고 불러요. 평판 또는 측판이라고도 부르고 다리가 세 개라고 해서 삼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평판을 이용해서 측량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트북이 연결되면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자평판이나 평판 측량을 통해서 보통은 경계가 수집이 되어 경계를 수집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도 있습니다. 만원경이 아니라고 했죠?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은 경도, 위는 위도, 의는 기구입니다.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좌표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은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사진기처럼 생긴 측량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를 쏜다면 전파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광파를 쏘게 되면 광파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파기, 광파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파기, 광파기를 이용해서 측량할 때 전파기, 광파기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백번지 토지입니다. 이때 여기다가 이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라는 것을 설치하는데요. 여기서 전파나 광파를 쏩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에 부딪혀서 이게 돌아와요. 이렇게. 이 돌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수집하는 측량 방법이 이 전파기, 광파기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는 전부 다 3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거. 뭘까요? 비행기. 이걸 그려야 되나? 비행기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사진 측량이라고 불러요. 비행기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측량하는 방법. 사진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렸죠. 이제 앞으로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뭡니까? 인공위성. 인공위성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GPS 측량이라고 불러요. 인공위성 측량, GPS 측량.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측량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정보법에서 이 6가지 방법을 쓴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측량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싼 겁니다. 이게 더 비싸 보이죠? 이거보다.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이고 비싸 보이고. 그래서 비용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또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밀한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밀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측량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는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4천만 필지에 지적도, 임야도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좌표값은 항상 수집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땅값 비싼 토지에서만 좌표값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전자평판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평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싶어요. 그러면 측량기구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전자평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측량기구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적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요. 이렇게. 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땅만 쳐다보시고 한 시간 정도 걸어다니시다 보면 이거는 지적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보통 한 시간만 걸어다니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은 한 30번. 그 다음에 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은 한 5분 정도만 걸어다니셔도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흥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기준점이라는 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술자가 있을 겁니다. 지적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면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경계점, 이걸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경계점 위에다가 이러한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표지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웠다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해요. 그러면 이 각도가 구해지는데 이 각도를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sin, cos, tan, θ라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죠. 경계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모양이 삼각형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삼각측량. 그러면 이 삼각측량을 이용하면 이 각도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삼각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그렸냐면 지적기준점이라는 걸 그렸죠. 그 다음에 지표상 경계점을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뭐를 설치했습니까? 경계점 표석 또는 경계점 표지라는 어떤 뭐랄까 징표를 하나 설치한 겁니다. 표시를 표시를 그리고 간측을 간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그러면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를. 여기는 휴전선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문경지역이에요. 제가 낙향할 곳인데 제일 로망이 여기 아니면 여기 낙향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5년에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모이는 바람에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고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될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 기준점 중에서 여기에 무슨 기준점이 있느냐 하면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은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원점이라고 불러요.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기준점이에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한다면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토지가 절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산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는 바다는 없겠네요. 산과 강을 건너야 되니까 너무 멀어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기준점들은 원점을 근거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준점의 이름을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에서 5km마다. 그럼 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의 그 명칭은 어떤 의미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지적 측량은 삼각 측량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기준점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지적 삼각점이 설치가 됐다면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놓고 이제 관측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리가 너무 멈습니다. 보시면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거리가 5km가 될 수도 있죠. 또는 2km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2에서 5km 정도 된다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따라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과 지적 삼각점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됩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은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측량에 들어가면 됩니다. 측량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측량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km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km가 될 수도 있죠. 3km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점 원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됩니다. 좀 더 조밀하게 설치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됩니다. 빼곡 빼곡하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그래서 보통은 이 지적도근점을 가지고 도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50에서 300m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으시다 보면 이거는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근점 그러면 이제 이 거리는 아무리 멀어봤자 300m죠. 네 측량기구가 좋은 거는 300m 정도는 간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간측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각도가 구해질 테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경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해서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책에 따라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지적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 쓰던 용어고 지금은 지적기준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기준점이 있어야지만 그 위치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하고 토지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간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경계가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네. 그럼 얼핏 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잘못 설치되었다면 잘못 설치되었다면 이 토지를 아무리 정밀하게 간측해서 측량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 설치할 때도 측량을 통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때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점 측량 내지는 지적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삼각보조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도근점 측량 내지는 지적도근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측량들은 전부 다 이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하는 측량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 이전에 기초적으로 해야 될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측량이라고 부르고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자표값을 세부적으로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면적, 경계, 자표값이라는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 세부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지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에는 세부측량, 기초측량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36쪽을 보시면 지적측량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첫째 줄 보시면 등록이라는 문구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복원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까? 네, 등록 동그라미, 복원 동그라미.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 특징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등록할 때와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은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정리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런 네 개의 특징을 갖는 복원 단계의 측량은 어떠한 측량이 있느냐?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고요. 백번지 토지가 있고, 백일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가 될 테고, 을소유 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물론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 담장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경계는 원칙이 어디라고요? 중앙, 그렇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바람에 이 구조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담장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설치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여기다가 복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원하는 측량이 뭡니까?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졌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이 구조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할 테고 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도면상의 경계가 이 집회상의 복원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 단계 맞습니까? 복원 단계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고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 소유 토지고 을 소유 토지예요.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을도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작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필지 위에 이 건물들을 지상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건축물과 경계 위치 관계를 도면을 통해서 대비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일단은 여기에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경계가 복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 건축물과 이 경계와의 위치 관계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측량을 통해서 여기는 한 5m 정도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1대 5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상 건축물들을 여기다 그려놓게 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이 작은 건물은 이쪽 토지 위에 5배 되는 거리에 그려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1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이쯤에 작은 건물이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적현황측량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가 복원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위치관계가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지적현황측량도 복원단계의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현황측량은 이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좀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136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섯 가지 측량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전자평판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측을 하게 되면 그 수치들이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노트북에 자동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입력이 된 다음에 노트북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게 전자평판측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대상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138쪽을 보십니다. 지적기준점측량이라고 나와 있죠. 지적기준점측량. 이게 뭡니까? 기초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측량. 기초측량 뭐가 있습니까?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군측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 이를 지적기준점측량. 이런 동호는 거의 안 쓰는데 우리 책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기초측량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검사측량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저절로 아시게 될 테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3번에 지적현황측량 있습니까? 이건 별표 지시입니다. 이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한번 읽어보죠. 지상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기와 대비하여 도면 위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현황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이걸 말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상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기와 대비하여 도면 위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구분 기초측량, 세부측량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동글뱅이 12345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절차는 이 지적측량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지적측량 절차 이거는 별표를 지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그 프린트를 가지고 같이 암기하실 거예요. 순서를 암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번에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거기 두째 줄에 그 다음날 이라는 묻고 있습니까? 네. 거기 파란색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밑줄 지시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밑줄 지시입니다. 거기 밑줄만 쳐두세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4쪽의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물들이 나오겠죠. 이를 지적측량 성과라고 불러요. 측량을 통해서 나온 성과들 지적측량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성과에 대해서는 검사측량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왜요? 보건단계의 측량이니까 검사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밑줄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146쪽을 보시면 지적기준점 성과의 관리 및 열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게 그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거기 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표 표를 보시면 기준점 나와 있고 성과관리 나와 있고 열람 등이라고 나와 있죠. 열람 등 그 밑에 보시면 시 도지사 및 소관청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소가청 네 소가청이 아니라 소관청이겠죠. 요거를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고치십니다. 밑이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시 도지사에게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에게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 도지사에게 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군데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는 별표 좀 출시도 될 것 같아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및 관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50주계 지적춘영 적포심사를 보실 건데요. 지적춘영 적포심사 지적춘영을 하게 되면 지적춘영을 하게 되면 그 성과들이 나오겠죠. 이 성과라는 용어는요. 검사춘영을 거친 단계를 성과라고 불러요. 검사춘영을 거치기 전 단계를 보통 결과라는 용어를 쓰고요. 거친 다음에는 성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적춘영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를 지적춘영 적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걸 생략해서 지적춘영 적포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적춘영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지적춘영 적포심사 청구라고 얘기하고요. 이 적포심사 청구는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하는 것을 지적춘영 적포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지적춘영 적포 재심사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춘영 성과에 대해서 적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고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를 지적춘영 적포심사 청구 지적춘영 적포 재심사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춘영 적포심사와 재심사 청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적포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셋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 정도가 될 겁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또는 지적춘영 수행자 지적춘영 수행자는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춘영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지적춘영 수행자가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춘영 수행자 이 셋은 지적춘영 적포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 지적춘영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보통 거칩니다.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이게 성과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검사를 거친 지적춘영 성과가 적법한 것인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지적소관청에게 다시 한번 적포심사를 청구한다면 이거 번복될 가능성이 보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다시요. 지적소관청의 검사까지 거친 것이 지적춘영 성과예요. 성과도. 그런데 만약에 적포심사가 재심사 청구를 지적소관청에게 청구한다면 이 적포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성과에 자기가 검사 측량한 그 성과를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번복 안 시킬 겁니다. 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에게는 적포심사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놈의 시도지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적포심사를 결정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위원회의 이름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증명수행자는 누구에게 적포심사를 청구할까요?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방지저위원회에게 지적증명 적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리지 마세요.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이 그림이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구태역 그리실 필요 없어요. 적포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위원회는 소속의 공무원이 없습니다. 소속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잔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증거자료를 갖다 준다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음료수를 갖다 준다든지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적포심사 청구는 지방지저위원회에 하지만 적포심사 청구서는 적포심사 청구서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포심사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저위원회에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시 도지사에게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저위원회 청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저위원회 청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법률에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저위원회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이것도 다 프린트로 나갈 테니까 안 쓰셔도 돼요. 다시요. 법률에서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저위원회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저위원회 제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서 자체는 누구에게 제출되어 있습니까? 시 도지사에게. 따라서 시 도지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30일 이내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회부받은 지방지저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의결은 가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가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을 결정하는 것도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지저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겁니다. 지체 없이 송부를 하게 되면 송부받은 이 시 도지사는 이 의결서를 이렇게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받는 자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하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돼요. 수행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그렇죠. 그러면 7일 이내에 통지를 받게 되면 이 통지받은 자는 90일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되죠. 90일.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테고 다시 한번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을 적부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적부재심사 청구는 이 지방지적위원회에 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돼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테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가 돼요. 그 위원회의 이름은 중앙지적위원회라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할까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뭐를요? 적부재심사는 적부재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한다고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소속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잔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이렇게 제출합니다. 적부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서 자체는 누구에게 제출됩니까? 이렇게 제출되겠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회부하고 회부하던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할 겁니다. 이때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가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가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성부할 테고 성부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겠습니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통지를 한 다음에 의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시의 도지사는 여기서 결정된 의결서 사본과 여기서 받은 의결서 사본을 여기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지적수관청은 의결서에 따라서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의결에 따라서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순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순서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까?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적부재심사와 적부심사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몇 번 그려보시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한 두세 번만 그려보셔도 이게 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암기할 때까지 저는 이걸 칠판에 계속 그릴 겁니다.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출제가 될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152쪽부터 155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을 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줄을 칠 쳐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54쪽을 보시면 적부심사 절차와 재심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보셨고 이제 대망의 등기법을 보십니다. 등기법을 보실 텐데 11월달, 12월달에 했던 거를 조금 넘어서 강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다른 학원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11월달, 12월달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좀 어려운 걸 했더니 정신없으시던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11월, 12월달에 한 거 플러스 약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